네, 정말 작품 전부를 들어서 좋은 방송을 보냈습니다. 요즘 트로트 전부의 결론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아무래도 우리들의 가락, 그런 맛을 좀 더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심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